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대공원 어르신 요소 하신지가 오래되셨는가요? 예 예 정문입니다 정문 예 서울대공원 놀러왔습니다 그럼 한 몇년 됐으세요? 네? 몇년 됐어요 공원이? 40년이요 30년이요 오우 대단하시다 우린 촬영할라? 안녕하세요 영상 좀 찍어도 돼요? 영상 왜 영상 찍어? 뭐하니? 아 유튜브야 촬영할라 wealth 싱싱하고 불빛 고추가냄 내생 , 서울대공원 사실은 소화는 적립한 식사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가야죠 사진을 찍지 않아요 사진을 찍는게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먹갈스러운 걸 찍어요 아, 먹갈스러운 걸 찍어요 편집하는데 몇시간 걸려요? 아이고 저는 아직 좁아져가지고 많이 안걸려요. 정말 자막속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 유튜브도 많이 오죠? 안오는가요? 유튜버라고 얘기를 안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everyone. This amazing train brings you to this whole ground par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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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물, 맘마야. 보여? 나야? 뭐뭐? 나야? 부위 안 부위 안 부위? 아, 그렇다. 다름을 안 부위 안 부위? 나 혼자 찾기 전에ículWhen 비빔 보러? 응. 비빔이 다시 가야돼 뒤로. 그냥 여기 딴거부터 보면 안될까? 다른거부터 보고 비빔볼까? 국물이 많아. 와! 저거 왜 타줄까요? 딴 데 갖게 하고 가야나 해줘? 동생 말고 누구야? 누구가 있을까? 누구가 있을까? 안녕 안녕 어이 누구라요? 내 발 불으면 어떡해요? 저 타져도 화난단 말이에요. 막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하기 싫어요. 이번엔 흡수해야겠네. 어머, 어디? 아, 안에서 자고 있어. 어, 안에서 자고 있지. 저거 에디잖아, 그쵸? 응. 에디? 응. 얘는 완전히, 뒷다리 쭉 꺾고 자고 있네. 저 이름은 프레리독이에요. 번식기에, 다른 개체와 싸워서 다쳤어요. 아직도 많이 뒷다리가 아파요. 현아, 엄청 귀엽지? 여기 되게 많아. 현아, 일로 와봐. 현아. 프레리독이라는 주문을. 가구니가 들어가 있네. 안아주세요. 소율아, 이렇게. 바구니가 들어가 있네. 바구니가 들어가 있네. 바구니가 들어가 있네. 바구니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볼까요? 여기 들어 있네.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그렇지? 여기 위에도 있고. 소율아, 먹을 거에 파묻히나 있다. 제가 왕인가 봐. 소율아, 제발. 먹는 거 너무 좋은가 봐. 소율아, 이 이름은 미역캣이래. 뭐라고? 미역캣. 응. 학생이 돼가지고. 미역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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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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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mi. 여기. 레 미역캣. 화이. 마uel. 미역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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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넓은데 사는데 저 이름은 아이에나에요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는 안놈이랍니다 안놈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친구 좀 빨리 해주세요 실리코로 밀림의 사자예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밀림의 사자는 많이 피곤해요 예약 좀 해줄대요 안녕 갔다오라 실패 호랑이 나왔다 호랑이가 나왔다 요유주야 호랑이를 곱구다 호랑이 호랑이가 요구가ARY 요구가상댕 요구가상댕 난 호랑이다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 친구 누구지 아흥 말 잘 안 듣는 친구 잡아간데이 말 잘 들으라 친구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셨나요 힐링하셨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